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 동포들의 뚜껑이 열리는 이 엄청난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대놓고 이제 뭐 자기 자녀에게 뽀뽀하거나 이런 스킨십을 못하게 합니다. 남녀가 뭐 팔짱을 끼거나 또 데이트를 공개적으로 하거나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내로람부를 하고 있어요. 새해 첫날 경축 행사에서 김종훈이가 자기 딸을 이제 막 부둥켜 안고 지금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지금? 얘네들이 똥오줌 못 가리고 국가의 공식 행사장에 아이를 끌고 나가가지고 아이에게 지금 행색을 퍼붓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김종훈이가 공과 살을 구분 못하고 정신이 빠져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 반응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역겨움에 북한 주민들이 토가 나올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김종훈 너네 딸만 딸이냐? 너네 아이만 너희 아들만 아들이냐? 우리 아이는 도대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훈 딸 얼굴 보십시오.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키도 크고 피부는 퍼동퍼동하고 뽀얗고 온갖 몸에다가는 명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북한의 중앙TV가 완전히 중심 각을 잡아가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보는 북한 주민들의 현재 모습과 김주혜의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면 나와 내 자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은 최고의 대여를 받으면서 김종훈의 딸이라는 것만 해서 그런 이유로 일반 북한 주민들은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이걸 누리고 있고 자기 딸만 이렇게 지금 챙기고 있는데 지금 북한의 많은 인민들의 딸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열받는 것은 청소년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주혜 또래 아이들이 보통 이제 북한의 일반 지방 아이들을 보게 되면 김주혜보다 같은 나이지만 키가 거의 10cm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이 또래 아이들이 김주혜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인데 얘네들 행색을 보게 되면 지금 김주혜하고 비유해 보십시오. 때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아이들, 같은 동심이 보기에도 야 저 김종훈의 딸 김주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귀족 세상 뭐 이건 다른 나라, 외국 사람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주혜가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뭐 사돈이 땅삼에 배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김주혜가 너무 멀리 있는 우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신은 이런데 그 아이들의 눈에 보기에도 정말 한심한 거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의 뭐 노인들, 아버지 세대들 모든 북한 인민들이 김주혜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열불이 터져가지고 거의 뭐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의 민심인 것 같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단지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할 뿐이지 다 생각할 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북한의 아버지 볼 세대의 이런 남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기 딸들, 자기 아들들을 김주혜하고 똑같이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김주혜가 입고 나오는 그 명품 옷들, 명품 가방 그리고 머리 스타일 모든 것들이 감히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허탈한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현재 북한 인민들의 코드 그 실정 북한 인민들의 현재 생활 수준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엄청난 이 갭 차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는 생활 모습이 일반 북한 주민들의 삶으로 착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민들을 완전히 버러지 취급을 하는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번 새해 첫날부터 이제 김정은과 김주혜가 나와가지고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이 엄청 고향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쟁을 금방 할 것처럼 떠드는 놈이 자기 딸을 부둥켜 안고 하기 위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긴장이 있는 모습과 자기 딸하고 노는 모습 보게 되면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속셈은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대한민국을 멀리하게 하는 것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통일로 가는 길을 막고 그 염원을 꺾어서 영구 분단 남쪽의 신경을 못 쓰게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평생토록 권력을 잡아가지고 부기용화를 누리겠다. 이것뿐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 인민들이 이제는 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주혜를 바라보는 이 북한의 아이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북한 인민들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려가지고 엄청 화가 나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이 김정은의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점점 인민들과 분리돼서 따로 노는 정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불쌍한 인민들과 미제와 추정 세력을 분리해가지고 남한을 해방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남한 국민 모두가 다 조국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남한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 인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뒤집어 얻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적대국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 세력과 북한 인민들을 분리해가지고 북한 인민들 스스로가 북한 김정은 정권 집단을 거립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평양 24시를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